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댐. 와 냉정. 눈 보라. 눈 보라라고. 눈 보라라고. 또 여기서 죽는거 아님? 그래도 그나마. 락아벌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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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갈신서? 락아벌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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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수리 할 수 있을까? 최대한 버티면서 가능하면 강해봅시다 굿 굿 굿 굿 연막탄 전기역학 우리 킹가짱 눈보라님 계신데 역학수화되나? 당연하지 커피 커피 자가 수리 아니면 이거 초커 대개 딱 초코박이긴함 그 선택 그 판단 1 2 2 2 킹스완 가슬기 얼마나 냉정한거야 도대체 킹스완 가슬기 킹스완 가슬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연막탄 쓸모있는 맵이겠다 돈 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10힐 되는데 10힐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됐네 폭풍 10힐 9 개 아프네 고기 덩어리 오한 고기 좀 먹으면 되겠구만 고기 덩어리 오한 고기 덩어리 오한 고기 덩어리 오한 고기 덩어리 오한 전등 성식자 니 머리 졸더라 얼굴이네 니 얼굴 졸더라 상숨팩 역시 킹선 까슬기 그저 비 융합 눈할퀴 융합 눈할퀴 융합 눈할퀴 융합 눈할퀴 융합 눈할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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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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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탈해본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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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흠... 흠... 빙하우스 오고 축전기나 반 복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... 빙하우스 오고 빙하우스 오고 빙하우스 오고 빙하우스 오고 cms 공배도 하니까 그렇지 에에엑 어째서 클리어가 정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오크야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택의 화상이 묘창이요 依지마 해고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가 진짜 오지게 센데... 딜만 놓고보면 얘가... 첨탑에서 얘보다 센 애가 얼마나 있지? 극후반 몰빵 게임 극후반 안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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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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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사라지기 ㅇㄴㅇ ㅇㄴㅇ ㅇㅇ ㅇㅇ 쯔 표착 편향 감정의 조각 편향살 도 넘는거 좀 아쉽네 포션이 훨씬 낫겠다 조각사건 아니면 편향 고대 포션 조각이 낫지 않을까 어렵다 결정이 어렵다 공격이 낫지 않을까 같이 해봅시다 이슈아 바이러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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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를 넌 약 평형 두번에 빙하소도 막을 수 있나? 땀톤에 눈보라 몇 데미지? 눈보라 몇 데미지 보이지도 않네 평형 두번, 빙한번, 파지식한번 힘케쓰네 심장 허접색 여빼 이거 창방이 메아리 줘서 이긴건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